원래 2월 달부터 제 채널에.. 근데.. 아 그쵸? 빌리는 좀 봐야 될 거 같아요. 빌리는 제가 뭐.. 제대로 아직 보지 않아서 어떻게 얘기하기가 힘들다. 한번 보고 제가 리뷰는 해드릴게요.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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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겠네. 거기에 그 수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빌리의 수연이 있잖아. 내가 또 엄청 좋아했던 우리 수연이. 얘 명이 션이에요? 수연이? 하..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좋았을 텐데.. 누가 컨설팅을 한 거야? 수연으로 이름을 알려 놓고.. 아무리 수연이란 이름이 흔하다고 해도.. 같은 멤버에 수연이 있어요? 아 그래.. 근데 오히려.. 그러면은 케미 엮기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수연과 수연.. 아 이렇게 된 이상 빌리 노래 듣고 잘까요? 마지막으로.. 빌리.. 긴가민가? 아 여기까지네.. 그러네.. 긴가민가요.. 이 뒤에 어쨌든 저 긴가민가요.. 이것 때문이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약간 싱잉 랩 같은 부분이거든요. 싱잉 랩을 메인 멜로디로 사용을 했다. 그리고 또 전부 메인 멜로디 전부를 싱잉 랩으로 사용한 노래들은 별로 없으니까.. 아이돌 케이팝에서.. 거기서 약간 특이한 점이 나온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케이팝 노래는 다 비트가 강조된 힙합 음악인데.. 이것은 조금 더 멜로디컬한 음악.. 그러니까 그 비트가 강조되는 음악 전에 좀 인기 있었던 노래인데.. 그래도 이노래가 조금 다르게.. 최근 사운드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 점은 이 노래를 지금 보시면..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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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n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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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계속 이 기본 베이스 리프로 끌고 가잖아요. 이게 최근 하이브를 중심으로 외국인 작곡가들을 썼을 때 주로 쓰는 기본 리프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최신 사운드에 조금 예전에 인기 있었던 방식의 멜로디를 차용한 느낌? 그런 것들이 섞이면서 좀 특이한 음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당연히 일단 춤을 너무 잘 추고요 노래도 잘하고 랩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일 래퍼분이 있고 수연이도 중간중간 랩을 한 것 같은데 원래 수연이도 다재다능한 만능형 멤버지만 랩이 주 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세계관 영상? 세계관이 대충 뭔데요? 빌리라는 친구가 원래 있었는데 세계관이 어느 순간 사라진 상황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빌리가 죽은 건 아니고 그냥 사라져서 찾는 거예요? 아 추리물이라고? 우와.. 그럼 긴가민가요는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이지? 추리를 하면서? 이 빌리라는 친구가 왜 어디로 사라졌는지 긴가민가 하다는 내용인가? 아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계관 정립 같은 거 쓸데없는데 에너지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실 세계관이라는 게 막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세계관이 입덕을 하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도 되긴 하는데 세계관을 만드는데 기획사들이 컨설팅할 때 돈 엄청 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세계관을 만든 이유는 현대 지금 아이돌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예전처럼 대중적인 아이돌의 인기를 얻기 힘든 구조죠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는 방송사 몇 개 안 돼서 대부분 TV를 봤고 그래서 그 TV에 예능 방송이나 음악방송 나가면은 전국민이 알았던 시대인데 이젠 그게 아니라 다들 각자 보는 채널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틱톡만 봐, 누구는 유튜브만 봐, 누구는 인스타만 봐, 누구는 TV봐 이러니까 다수의 인기를 얻을 수가 없어서 소수의 팬덤을 강력히 만들어서 그래서 적은 팬덤들이 돈을 많이 쓰게끔 하는 전략으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선 세계관이 되게 중요해요 그 강력한 덕후가 되는 친구들은 이 팀의 세계관 뭐 그런 거에서 감동을 얻어야 엄청난 팬덤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특히 한국보다 이제 해외에서 해외 팬들한테는 세계관이 중요한 게 해외 팬들은 우리처럼 직접적으로 일일이 다 소비를 못하잖아요 올라오는 영상들만 소비하고 뭐 방송 일일이 다 안 보고 또 방송은 언어나 자막 문제가 있는 애들은 잘 못 보니까 외국 애들은 이 친구들을 문서 같은 걸로 설명으로 많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세계관을 엄청나게 따집니다 해외 팬들이 그래서 세계관에서 감동을 줘야 돼요 해외 팬들한테 그래서 그런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BTS가 그 세계관으로서 저렇게 전 세계에 우뚝 썼기 때문에 지금 세계관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다 그래서 별의별 세계관이 다 나와서 이제 나올 세계관이 없다 이 정도 세계관도 보면 재밌죠? 만드는 방식도 재밌고 저도 뭐 그런 컨설팅 뭐 몇 번 해봤고 저도 뭐 가끔 상상해요 아 이런 세계관으로 하면 좋을 텐데 라고 해서 그쵸 소속사 미스틱이어서 좋은 음악성은 가지고 있다 저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그 제대로 된 리뷰를 다음에 갓츠펀치 시간에 한번 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춤은 워낙 잘 추네 아 요즘 춤들을 너무 잘 추고 특히 안무를 너무 잘 짜 안무가들이 그쵸 아이돌 팀 하나 더 아 이거 다음 시간에 할 얘기긴 한데 아 이달소 전문 채널인데 10만명이 넘는다고? 아이돌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와 이달소 채널은 몇 명인데? 망해가고 있는 소속사 위기의 이달의 소녀 지금 이 소속사 좀 문제 있죠? 루나 더 월드가 공식이죠? 184만이구나 한국 아이돌 수익성... 아 근데 한국 아이돌 수익성이 굉장히 최악이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어요 해외 쪽에서 터지면서 여자 아이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예요 예전에 여자 아이돌들은 진짜 수익성이 낮아서 남자 아이돌들은 팬들이 워낙 돈을 많이 써주시는데 여자 아이돌들은 수익성이 굉장히 낮았죠 근데 해외에서 터지면서 오히려 해외에서는 뭐 여성분들이 남성 못지않게 수익성을 내주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동양인 여성과 동양인 남성의 선호도가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르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좀 수익성이 좀 나고 있다 예전보단 낫다